와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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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자 일단 오늘 이제 여러가지 공지를 해야 됩니다 제가 어제 부회장님의 룰레 폭격으로 괴식 걸렸는데 대자와라는 음료에 밥을 마른 다음 스테비아 3스푼 넣고 먹기였습니다 그래서 쿠팡에 주문을 했는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 시켰는데요 무려 괜찮습니다 여러분 사실 주소는 일찍이 지었구요 깜짝 이벤트로 천안서북경찰서 불당 지구대 주소를 모자이크 대신 넣었습니다 많이 놀라셨죠 저를 걱정해주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따뜻한 마음 다가오는 여름보다 훨씬 뜨거운 것 같네요 여러분들 뭐 우리만 좆될 수는 없으니까 이따가 다른 비제 친구들이 오거나 하면은 한 번 더 할까요? 쫀득이? 아 쫀득이 반응 맛있게 나오려나? 아 반응 맛없을 것 같아 맞아 얘도 집주소 지가 공개하고 다니는 애잖아 어? 해볼게요 전화 온 김에 여보세요 어 여보세요 어 쫀득이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혹시 제 방송 지금 잠깐 볼 수 있는 상황이 되실까요? 예 귀찮게 하네 제가 이 팟빵 멤버를 구하고 있어요 천안까지 오라고요? 저희가 그냥 밥을 먹을 거예요 안 가요 지금 군대 가기 전에 이주시는 사람한테 사놓은 거라고? 그 그 그 그 아니 쫀득이 딱 한 캔이에요 어떠세요? 고 어? 어? 여기다 페인트 칠하러 오신다고요? 빨간색으로 X자 그 말 약속 지킬 수 있어요? 고 9월 2일 라이브 지발 할 거 생겼네 지쳤다 자 쫀득님 지금 쫀득님은 완화나 과연 집주소가 노출되었을 때 주변 크리에이터 반응인이란 몰카에 걸리셨고요 본인은 천안 서복경찰서 불당 지구대에 빨간색 페인트 칠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지구대에요? 예 나 진짜 너네 신분과 할게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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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1일 날 보자 아니 기대를 안 했는데 이렇게 맛있는 반응이 주둥이까지만 해볼게 주둥이 궁금하긴 해 아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주둥님 아 예 반갑습니다 괴식 컨텐츠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귀린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메뉴를 듣고 하실지 안하실지만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밥을 먹을 뿐이에요 이거 혹시 좋아하시나요? 아 대자왕 네 어떠세요? 아니 선생님 사진 좀 잠깐 위로 올려주시겠어요? 사진이요 왜요? 어 저는 이걸로 한번 도와드리겠습니다 아 방금 공개된 주소로 놀러 와줄 수 있나요? 그날 팬들이 몰리지 않을까요? 바베큐 파티라도 할까요? 네 유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숯 가지고 오실래요? 아 숯이었으면 좋죠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럼 양손에 숯이랑 라이터 굴러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들고 와주실 수 있나요? 아 그럼요? 사람이 많이 먹을 테니까 코스트콜 들려야겠네요 네 오케이 그러면은 그거 들고 오셔가지고 크게 인사해 주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안 된대요 주둥님 사실 저희는 와나나 방송 중에 주소가 노출될 시 크리에이터들의 반응은 이라는 몰카를 하고 있었고요 아 그래서 저 가짜 주소 저거? 예 방금 주둥님께서는 연탄과 불을 들고 천안 서북 불당 지구대에 방문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잘못해주세요 진짜 콘텐츠에요? 예 아 이거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통이가 존나 웃긴게 얘도 이거를 형 주소 노출됐어 라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아니까 존나 고민하다가 내뱉은 말이 사진을 좀 올리는 게 어떨까 이게 아 너무 착하다 야 김재원 가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재원님 네 이번에도 한번 합방 한번 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합방이요 혹시 방제 한번 확인 가능한가요? 또 개식인가요? 구세주킹 구합니다 혹시 메뉴를 들어보고 함께 하실 의향이 있는지 물어보고 있거든요 일단은 아니요 안 해도 되는데 메뉴를 일단 들어보고 그냥 우정 테스트 같은 거긴 해요 저희도 뭐 우정이라고 할만한 게 있나요? 5년 이상 같이 지내며 행복하게 지내지 않았나요? 아니요 저는 당신 나락 가면은 바로 손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습니다 드러만 봐주시겠어요? 드러면 볼 수 있죠 좋습니다 그냥 밥을 먹는 거예요 이제 거기다가 이것을 말아먹습니다 네 지금 주소 나오는데요? 잠깐만 결찍 받으셨는데요? 영광스러운 자리에 일정 잡으면은 여기서 오프닝 좀 먼저 해주실 수 있나요? 거기 아까 그 나왔던 주소요? 네네 표정이 왜 이렇게 어두우세요? 아니요 아니요 오프닝 해주실 거죠? 어떻게 오프닝하면 되나요? 그냥 거기서 대자화 하나 들고 이렇게 편하게 뭐 공개된 주소에 따르면은 상당히 먼데요? 한 번쯤 놀러 오시라 이 말이죠 아니 공개된 주소는 너무 멉니다 알겠어요 그러면은 마음이라도 밖에 공개된 주소로 대자화 하나만 보내줄 수 있나요? 공개된 주소로 제가 쿠팡으로 한번 보내도 될까요? 아 뭐 대자화랑 뭐 보내고 싶은 거 보내셔도 됩니다 그러면 공개된 주소 좀 알려주시겠어요? 좀 이따 저한테 천안서복경찰서 불당 지구대로 아무거나 소스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서요? 네 왜냐면은 이 컨텐츠는 주변 크리에이터들에게 와나나가 주소가 노출된 척 불당 지구대로 공개하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라는 컨텐츠예요 아 역시 와나나가 그럴 일 없었다 잘 짰는데? 그래서 본인은 방금 소스를 선안서복경찰서 불당 지구대에 보내겠다고 나름 그래도 한 80명 앞에서 약속을 하셨는데 이 부분 약속 지킬 수 있나요? 우리 경찰분들 너무 고생하시니까 커피를 하나 보내드리려고 했죠 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우리 경찰 여러분들 정말 감사하거든요 오 알겠습니다 컨텐츠에 참여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여보세요 은별씨 저기 전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네 혹시 방송 제목 봐주실 수 있나요? 뭐 계식이 있나요? 국대주 주인 구합니다 하지만 와벨 리즈 수장이 혼자 계식할 수 있을까요? 네 아 그때 함께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계식 메뉴를 보고 한번 테스트하시면 됩니다 계식은 바로 대장화의 말아먹기입니다 이걸 제가 주문했어요 어떠세요? 왜? 모노부랑 함께해 와서 오프닝 진행 좀 해주세요 그럼 대장화 보내주세요 아무튼 약속해줘서 고맙고 네네 그러면은 일단 원우랑 일정 잡아서 네 다 오는거죠 어 아무튼 약속했으니까 오프닝만 조금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일자 정해지면은 그날 선안 서북경찰서 불당 지구대에서 원우랑 오프닝 찍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해했어요? 네 어디서 오프닝 찍으라고요? 저는 서북 불당경찰서요 거기서 오프닝 하시기로 했잖아요 셋이요? 아니요 저는 안하는데요 어 왜요? 저는 우리집에 있어야죠 방금 공개된 주소에서 오프닝 하시기로 약속했잖아요 맞아요 거기가 천안 서북경찰서 불당 지구대인데요 그쵸 근데 왜 안오시나 해서 저는 아 죄송한데 지금 약간 그 상식이 부족에 대화가 안되는거 같은데 공개된 주소는 천안 서북경찰서 불당 지구대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이 알고있는 제 주소랑 방금 공개된 주소랑 대조를 해보시면 바로 답이 나와요 아 그걸 노출 안된거에요? 예 불핀샤님들을 위해서 리액션 다시 탈까요?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거기서 오프닝 하시기로 약속하신거에요 거기가 어딘데요? 경찰서로 오시면 되요 천안 서북경찰서 불당 지구대에서 아 경찰서요? 시발 경찰서요? 시발 경찰서요? 와 시발 저 때가 왜 이렇게 들켰나? 아 나 암력하게 했는데? 뭘 연기하는거지 이 미친년은? 오늘 컨텐츠에 교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는 빨간 페인트 일을 하지 말자 김 Pelik 박수 자막 socioe 댓글로 만üzel